목회자 500여 명이 세월호 참사해 진상규명과 성환종 사태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목회자들의 회계를 촉구했습니다. 5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오늘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해 대통령의 진상조사 의지를 만천하에 입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또 성환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대통령의 측근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 난국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권의 실패는 물론 국가적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